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으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추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나지는 모든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그 가족에게 복음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구원 받도록 만드는 그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반드시 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냥 우리가 물론 뭐 쉴 수도 있고 맛있는 건 많이 먹을 수 있는 명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좋은 만남과 또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그냥 현장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그냥 살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1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새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것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 생활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되는 한 주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 나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열심히 세워 넣었던 모든 계획들과 내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린 채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으로 가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시고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 수준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기준들을 다 버려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시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또 나 혼자 있더라도 내가 외롭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이 바로 다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 일곱 명이 이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사실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경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뭔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날마다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들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게 되면 사실 현장에 가서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번 주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굳세게 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신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날마다 찾아내고 체험하는 한 주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한 주간 우리 자신이 정말 굳세게 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포럼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포럼해야 될 주제는 유일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미션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이번 달은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에 포럼했었던 다락방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포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로 내가 답을 내고 그리스로 결론을 냈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 내가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팀 사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게 되면 이때 나에게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다음 주 포럼해야 될 미션홈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을 내가 24시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 내가 꿈이 되어지고 24시 되어질 만한 중요한 응답들이 미션홈을 통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전문성 쉽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달란트도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들이 이 속에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리스로 답을 내면 반드시 내가 이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을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게 되면 중요한 응답이 뭔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24시 되고 이게 꿈으로 연결되어질 만큼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랩런트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 지금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찾아낸다면 이 응답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 포럼해야 될 주제를 매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저도 이 부분 두고 한 주간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떤 만남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인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에게 한 주간 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이 부분들 포럼을 주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만남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소개해 준 분과 제가 함께 가서 그분의 이제 교회도 다니고 지금 막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보험이라는 그 일을 가지고 인도 받고 계신 분인데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제가 이제 전달해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혹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달아빵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바쁘신 분인데 이제 달아빵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팀사역 전도하러 가서 달아빵 문이 이제 한 군데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로 답을 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 따라 인도 받으면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나오게 되는데 함께 24시 방향 맞추고 이 부분들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응답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의도치 않게 뭔가 이래 모임을 만들고 이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과의 만남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이는 모임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이 부분들 좀 전달해야 되는데 지난주 이 부분도 제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로 답을 내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제 모여서 훈련받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임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지난주부터 미션홈 한 군데도 제가 다시 좀 이래 해서 함께 포럼하고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뭐 주일날 포럼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진짜 내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부분에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사실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뭐 우리가 오늘 포럼에 대한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 우리 포럼에 받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오늘 포럼하면서 만남을 통해 답을 전달하는 이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이 응답을 아마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응답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뭔가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세워낼 수 있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24시가 되어지고 나의 꿈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한 응답이 오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진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메시지는 네 우리 메시지 끝내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한 주간 누리시면서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두신 미리 준비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중요한 언약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으로 가게 될 텐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남미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참석한 우리 랩런트를 통해 그 현장이 정말 살아나며 한 나라를 또 마음에 담고 올 수 있는 이 축복 누리며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일정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중요한 사역들 감당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모든 수준과 내 계획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너를 굳세게 하리라라는 말씀 약속 받았습니다 한 주간 이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며 정확한 응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중남미 단계 성교육 떠난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교선생,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시스템이 세워지며 절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가게 될 텐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사역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거나 시험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 경제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전도와 성교를 위한 예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며 답을 주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